사하 경찰서는 식당 주인과 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고물 수집상 57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. 정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사하구청과 사하구 신평동에서 수집한 고물을 강제로 치운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구청 공무원과 식당 주인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